1. 요한기시록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료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큰 확신을 특별히 말세에 임할 재앙에 대한 그리고 그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6장으로 넘어가는데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6장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말세, 임할, 재앙의 큰 그림을 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6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네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큰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가운데 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인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임할 재앙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섯 인을 떼면서 하나님은 전체 예수님이 제림할 때까지 임할 재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8장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팔 재앙, 대접의 재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장의 재앙 안에 앞으로 벌어질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로부터 주님이 제림하시는 그 가운데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들 혹은 재앙들 이런 것들을 6장 전체에서 한꺼번에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를 뗄 때 재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재앙, 정치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재앙, 경제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재앙 그리고 네 번째로 자연계에서 혹은 전염병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날 재앙 이렇게 모든 재앙은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계속 묘사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반적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앙이라기보다는 다섯 번째는 예수 복음을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재단에서 불을 짓는 기도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마치 최종의 종말적인 재앙, 우주적인 재앙, 지구 전체에 동시적으로 임하는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임하게 되는 마지막 심판으로서의 재앙의 모습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은 나팔 재앙의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심판으로서의 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을 때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의 잠깐 드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열두지파에 14만 4천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은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 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는 나이까 하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받은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대부분 이야기할 때 이들은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르미야 선지자라든가 서가라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받은 예언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신혼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계속 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공의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세우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심판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른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제림하셔서 휴가하고 난 다음에 지상에 남아서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휴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7년 대활란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도 명백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예수의 보금전거 때문에 혹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때문에 피를 흘렸던 모든 선교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사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런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로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도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만 한다. 이 사실 때문에, 이 본문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보금을 통해서 구원받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 위해서 쉽게 해봅시다. 한국 민족, 일본 민족, 중국 민족, 혹은 카자흐스탄 민족, 러시아 민족, 터키 민족, 아랍 민족 한 민족이 보금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큰 부엉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순교의 피가 어느 분량이 흘러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흰 두루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보금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흰두루마리, 다시 말해서 정결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이 의미로서 흰두루마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주님 보시기에는 천년, 이천년이 잠시라는 거죠. 왜? 영혼에 비교하면 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야 된다.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한국의 보금이 증거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렸습니까? 저희 환갑 때, 죄송합니다. 60세 환사, 환갑 지내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저희 카자흐스탄에서 리더들이 약 40명 가까이가 저희 환갑을 지내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까? 일주일 동안 하다가 한국의 모든 순교지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6.25 동란 때 순교한 사람, 첫 이 아펜젤을 순교사 들어와서 보금을 증가할 때 순교를 당한 사람, 뭐 양화진 뭐 이런 데 쭉 다니면서 이 순교지를 보여줬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카자흐스탄 리더들이 정말 보금을 위해서 순교를 흘려서 헌신해야 될 필요성이 될 사이들이 느끼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국민족, 보금의 참 순교의 주역이 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큰 부엉을 주신 축복을 누린 나라,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고 그 순교자의 피가, 그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순교사로 부르시고 순교지로 보내서 순교자로서 살게 하는 영광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의 흘린 피 때문에 여러분이 순교하는 그 지역에 민족과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 깨끗합니다. 여러분 샤워하고 모욕하고 옷을 착 가라질 때 그 기뻄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상에서 다 했습니다. 보금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피를 흘리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깐 쉬어라. 아직 잠깐 쉬어라. 잠깐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해라.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 있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봅시다.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을 심판하시면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수 있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서의 재앙을 재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 인을 뗄 때 영적 종교적 재앙, 두 번째 인을 뗄 때 정치적 전쟁의 재앙,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 경제적인 재앙, 네 번째 인을 뗄 때 전쟁과 기근과 전년병과 황폐함 때문에 자연적인 재앙이 한꺼번에 임하게 되는 것, 다섯 번째 인을 탁 떼니까 이런 역사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순교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재앙이 더 강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에 간 영혼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도 그냥 죄를 지었지만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속히 이 심판의 재앙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의 재앙을 형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조금 이따 여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 인을 떼는데 여섯 번째 인을 떼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은 더 무서운 우주적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떠서 보아라.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아라. 앞에서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일어났던 1340년도에 일어났던 이 패스트. 역병의 재앙들. 그로 인해서 2500만 명이 죽게 되었던 그 인구의 25%가 사라져버린 것. 이런 재앙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는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는 게 요한계시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을 떠서 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12, 13, 14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끔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에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가 우주계가 지금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은하계의 정렬 영어로 하면 갈락틱 알라인먼트 은하계가 지금 제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지금 우주적인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봐라.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불성설이죠. 아직 이런 재앙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 지금 1755년에는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약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95년도에 인도네시아에 큰 수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일본에도 수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파괴되어져가지고 그로 인한 재앙이 바닷물이 막 오염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국에도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는 터키 옛날 성경적인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거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범위의 우주적인 재앙이 임할 것을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은 사실은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클미네이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속하는 어떤 대접의 재앙 심판으로서의 재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제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적 재앙에 대해서 누가 보면 21장 25절부터 27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저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나에 혼란한 중에 공구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대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제림 직전에 일어날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이런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최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꼭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10절 1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묵해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별의 순금보다 희귀게 하리로다. 남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종말적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니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은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해 하셨은 적 그 살륙당한 자란 내어 등진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며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특별히 많이 인용하는 것이 요엘스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요엘스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예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기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다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드리라. 이것도 역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우주적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이야기합니까. 이건 지금 여섯 재인을 뗄 때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우주적인 재앙을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막 뒤섞여버리고 땅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하늘의 별들이 막 유성처럼 떨어져 내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졌고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나 마지막 종말 때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온 세상에 이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늘 15절 16절 11절 들으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그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나테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어서 누가 너희 서리여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안다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징조가 이건 인간이 혹은 우주적으로 저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나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왕들과 종들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인지 모두가 두려워하며 이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 심판의 재앙입니다. 이건 재난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나파를 불면서 경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의 재앙이오 형벌의 재앙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도 회개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드리라. 요엘서에서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종말의 때는 가까웠습니다. 6장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전체적인 걸음을 그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우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 안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아있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대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심반되어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보존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게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면 우리 이제 주님 제림할 때까지 지금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예외만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금이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보금이 전파되기까지 마지막 모든 민족이 보금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재앙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 재난이라는 거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 중에서도 보금을 증거하고 증거하고 증감을 통해 마지막 민족까지 보금을 다 듣게 되면 이제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아직도 보금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특별히 다른 민족에게 보금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저는 참 기뻅니다. 1990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카자흐스탄의 성교사로 부르셔서 지금까지도 카자흐스탄 교회를 위해 사회가고 있고 이제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모든 탄탄탄 우즈베키스탄 기르키스탄 다치키스탄의 터키까지 보금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니만 이제는 왕의 대로 아람민족에게까지 보금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카자흐스탄의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리더들이 이제는 성교사로 파송되어서 요르단까지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한없는 기쁨이 저희 마음속에 넘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보금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니어야 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 보금을 들어서 성품이 나빤자도 예수님의 피해로 구원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보금 증거와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 이 두 가지 축을 잘 이루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